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39%를 기록하며 40%에 육박했습니다. 의대 증원 추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데,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5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강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이번 주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9%를 차지했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올랐는데, 지지율이 40% 코앞까지 다다른 건 지난해 7월 초 38%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에 반발해도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입니까? 실제로 과거엔 긍정평가 이유로 외교가 꼽혔지만, 이번엔 의대 증원이 2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5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지지율이 3%포인트 상승하며 40%를 보였고, 민주당은 2%포인트 감소해 33%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5차 범위 밖에서 앞선 건 지난해 8월 5번째 주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갤럽은 민주당은 공천 관련 갈등이 고조되어 일부 의원이 탈당하는 등 격변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